헉? 바이킹? 기절했어, 기절했어. 기절했어. 준영아, 준영아. 오빠. 뭐였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 약해진다. 오빠, 나 못해. 나 못한다고.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잠깐만. 둘. 하나, 셋. 괜찮아? 둘. 셋. 셋. 3년쯤에서 지역구 유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우자 움직이고 막... 포디 포디! 포디가? 이것도 되게 리얼해요. 오리띠가 날라왔어. 어차피! 오! 와! 어! 왜요? 야단 났다, 야단 났어. 생붙은 댄스. 재밌는 시간, 마지막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뭐 하는지... 아니 이거 근데 진짜 재밌게 재밌는데... 정시룡 씨. 뭔가 망가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바이킹보다 더 스윙이 있어. 그럼 봐봐. 나 지금 내 눈앞에 커팅이 쳐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갈라줘야지, 또. 커피.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어? 여기 화장실 가고 싶어? 여기 있어. 진짜 어디서 있어? 갈까 봐. 이대로 있어. 화장실 앞에 가면 이런 남자들 분명 있어요. 네. 저거 들고 저거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계속?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진짜 너무 귀엽다. 한참 있다 나오네. 되게 큰 권리를 입어 봐. 진영아. 그렇게 생각하다고 싫어요. 아니란 말이야. 난 이슬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오빠에겐 그렇게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진짜로 거울 보러 간 거예요. 귀여워. 와, 솜사탕 오랜만에 먹어본다. 어머, 너무 귀엽다. 뭐예요? 비니픽. 비니가? 귀여워. 또 먹방 시작이네요. 아까 이제 내보냈으니까. 다시 들어와야지. 이거 되게 오랜만에 먹어본 것 같아. 응, 그러자. 응, 오빠. 응. 솜사탕 키스 해줘. 솜사탕 키스 해줘. 솜사탕 키스 해줘. 아, 이거 왜? 먹어봐. 먹어봐. 되게 예쁘죠? 되게 예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응?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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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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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허리 내리는 거예요. 머리인 거 봤어요? 뱉었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응. 도발적인 듯. 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 이러려고 했는데. 아니, 어린이들이 있는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거 안 될 수 있지? 어린이들 없을 때. 어린이들 없을 때. 어린이들 없다. 어, 일부러 붙여놨죠? 그냥 먹어야 돼. 아유. 뭐했어? 솜사탕 안 팔아야 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럴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요. 그림자? 어. 저렇게, 저런 식으로. 그럼 우리도 저거 하자. 그래. 너는 붙지 말고 좀 떨어지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저 그림. 뽀뽀하는 그림. 응? 응? 어머, 너무 까끗해. 나 이렇게. 그치? 했네, 했네. 여보, 가만히 있어. 저거 먹어봐? 아, 어린이들 되게 좋다. 확인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팀원이에요. 오, 예쁘다. 반짝반짝 촉촉해진 그대 눈빛 달콤달콤 보들보들 그대의 입술 이거 입술다 아 로맨틱